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하고 CTS 전북방송과 지역 기독방송사 연합으로 예배 실황을 사전 녹화했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전주 지역 성도들이 같은 시간과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전 녹화 영상예배는 전주샘물교회에서 직전 회장인 김종술 목사의 설교로 드렸습니다. 전기현 임역원들만 참여한 예배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4.15 총선, 지역사회 발전과 전기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녹화한 부활절 예배는 CTS 전북방송 등을 통해 오는 12일 부활주일 새벽 5시와 오후 2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전기현 임역원